뭐야, 누구야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너무 무서운데, 이거 떼도 돼요? 안녕히 가세요. 뮤지컬이야? 오랜만이에요. 고맙습니다. 잘 지냈어요. 이런 거 해요? 이런 거 해요.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할 수 있는 거긴 한데. 왜 그러는 거야? 음성 치료. 그런 게 있구나. 이런 게 있구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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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귀엽다. 또 진지하네. 숙소랑 지금 여기랑 다르네. 아, 목 아파. 저거 진짜. 꿈에서도 그리운 목소리가. 꿈에서도 그리운 목소리가. 아, 갑자기 모르겠어요. 내가 너무 귀여워. 귀엽다, 묘아. 내가 너무 귀여운데? 끝없이 길었던 짙고 어둠 밤 사이로 조용히 사라진 이 소방에 알아. 어머니야. 약간 동생 같아. 친구 동생 같아. 그냥